아 나 지거워야 돼 난 빨강색 오! 맛있다 오! 도전!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마늘맛 안 돼 우와! 맛있다 마늘이 이렇게 맛있는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맛있어 마늘 젤리 같아 마늘 맛 젤리? 응 막 홍삼젤리 이런거 있잖아 까만맛을 처음 봤어 탄 줄 알았어 처음에 나는 처음 까봤잖아 응 제가 손이 너무 아파요 아직도 아파? 아려요 진짜 나는 진짜 나는 까기 체질인가봐 그럼 언니가 까고 제가 요리를 할게요 그러면 되겠다 음 진짜 맛있다 재밌었어요? 네 완전 재밌었어요 야채 안 먹던 언니가 마늘로 마늘 완전 많이 먹었어요 완전 신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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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